못요? 귀여워 이 끝면 끝나잖아요 찻, 찻 언니, 찻 언니 컷! 언니 컷! 진짠이! 진짠이! 아니! 가장 귀여운 가가 아닌가? 가가씨는 뭘 먹고 그렇게 귀여우세요? 저요? 제가 동가스도 먹고 라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래서 그렇게 귀여워요 아... 저 더 귀여워하고 싶어요 저 더 귀여워하고 싶어 귀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가스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 네 바이바이